안녕하세요. 저는 반포점 아이디어에서 CS 스타일리트로 있는 소은이라고 합니다. 서울이라는 곳을 되게 가보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미용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어디일까 학교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거든요. 그런데 서울호사전문학교가 되게 뜨더라고요. 그래서 호사전문학교에 와서 상담을 하고 교수님과 직접 면접을 볼 때 이 학교다 싶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. 저희 학교에서는 미용을 하는 친구건 미용을 안 배우던 친구건 실무적으로 교수님들이 다 직접 1대1로 거기다 알려주시는 그런 개념이었어요. 그래서 학교에서 샴푸부터 드라이, 업스타일, 파마 이런 거를 거기다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아이디어에서는 다른 브랜드보다는 다른 제도로 스타일워크라는 교육 제도가 있었어요. 그래서 교육도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다 잘 해주시고 서비스 교육 이런 거에 인성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에 신경을 다 써주셔서 아이디어에라는 그 메리트가 있어서 오게 됐죠. 패션이나 이런 잡지책을 조금 더 봐서 헤어 트레이드드라는 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조금 더 미리 파악을 했었으면 고객님들과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어설프지 않게 대하지 않았나 싶어요. 감사합니다.